구독, 좋아요, 알림까지 눌러주세요.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,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.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. 지난주에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핫 100에서 6주 이상 1위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잖아요. 7주 1위를 했습니다. 제가 지난주에 잘못 말하고 7주요? 이랬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지글인데? 8주를 할 것 같아요. 7주까지 간다는 게 대단하네. 그러니까요. 신고까지 나왔는데도. 그렇죠.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.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핫 100 연속 7위를 하고 8주 1위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어요. 7주 이상 핫 100에서 1위를 한 8번째 가수가 됐습니다. 지난주에 핫 100에서 핫샷 데뷔를 한 곡은 총 54곡이라고 했잖아요. 자 이제 7주 이상 1위를 한 8번째 가수가 됐는데 7주 이상 한 가수를 좀 찾아봤는데 기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. 아리아나 그란데가 2018년 11월 17일에 땡큐 넥스트라는 노래로 7주 연속 1위를 했고요. 그 다음에 2019년 2월 2일 그러니까는 11월부터 사실 그 다음에 2월까지 아리아나 그란데가 계속 1위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. 지금. 그때 2월 2일부터 세븐 링스라는 노래로 또 7주 1위를 합니다. 이 세븐 링스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My Favorite Thing 노래를 샘플링한 노래예요.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1964년에 비틀즈가 I Want To Hold Your Hand 이 노래로 7주 연속 1위를 했어요. 만약에 8주 1위를 한다 그러면 이제 어떤 기록을 또 가진 가수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냐면 95년 9월달 머라이어 캐리의 FANTASY 이게 8주 1위를 했고요. 2018년 4월 캐나다 가수예요. 드레이크라는 가수가 Nice For What 이라는 노래로 또 8주 연속 1위를 했어요. 그 다음에 올해 초 올리비아 로드리고 이 가수의 기록을 지금 방탄소년단이 깨고 7주 연속 1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. 이 가수가 8주 연속 1위를 했거든요. 이 기록을 같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. 이 올리비아 로드리고는요. 이 핫 100에 이름을 올린 최연소 가수예요. 몇 살인가요? 2003년생. 어머... 빌리 아일리씨가 그 전에는 그래도 최연소 쪽에 가까웠는데 빌리 아일리씨가 2001년생. 와 둘 다 다 어리죠. 어리죠.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. 대단하다.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대단한 거고. 박탄소년단도 그렇고. 네 대단하죠. 이게 굉장히 내가 아는 거 보니까 비틀즈가... 이렇게 아는 사람들하고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라는 얘긴데 그런 사람들하고 지금 어깨를 나란히 한 거죠.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룹으로 치면 두 번째 가수라고. 근데 우리가 그 그룹 안 치기로 했잖아. 버라이얼 캐리가 프로젝트 그룹이기 때문에. 그렇게 치면 안 돼. 버라이얼 캐릭터라는 그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. 아 진짜요. 그래서 지금 방탄소년단하고 방탄소년단이 겨루게 생겼어요. 그러네. 그래도 만약에 퍼미션 투 댄스가 1위를 하면 버터는 그냥 2위로 갈 수도 있는 거고. 그러니까 아니면 버터가 1위라고 퍼미션 투 댄스가 2위라고. 근데 지금 뭐 음반 판매량부터 스트리밍 서비스랑 뭐 이런 거를 조회해 본 결과 아무래도 1위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 퍼미션 투 댄스는 지금 뭐 몇 위쯤에 있어요? 지금 제가 봅시다. 이거를 그거를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퍼미션 투 댄스가 지금 상위권에는 없어요. 지금 먼 헌드레드에는 올리비아 로드리고가 2위예요. 굿 포 유. 그 다음에 듀아 리파가 3위. 그 다음에 도자켓이 4위고 닐 나스엑스 저번주에 설명드렸죠. 이 친구가 5위인데 이 닐 나스엑스의 몬테로 이 노래도 1위에 굉장히 오랫동안 머무렀던 노래도거든요. 그래서 여기는 아직 안 올라와 있어요. 근데 1위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. 그쵸. 근데 이 퍼미션 투 댄스는 에드시런 있죠? 에드시런 아시죠? 에드시런 들어본 것 같긴 하다. 쉐입 오브 마이 하이 브로그. 그래요. 영국 영국 가수. 머리 뽀긋. 이 가수가 작사 작곡에 참여를 했어요. 아 진짜? 네. 오오. 그리고 작사 작곡? 작사 작곡 에드시런이. 방탄소년단 노래를. 이게 아마 두 번째 협업일걸요. 그 전에도 에드시런이 한번 방탄소년단하고 손잡고 뭘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이게 지난 9일에 퍼미션 투 댄스가 공개가 됐는데 공개하자마자 스포티파이 있죠? 스포티파이. 여기 이 음원 사이트에서 글로벌 탑 200 2위로 진입을 했어요. 글로벌 탑 200. 그 다음에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더니 52시간 만에 유튜브 뉴욕 조회수가 1억 뷰를 넘겼어요. 와 1억 뷰. 네. 그러니까 다음 주에 1위를 할 수 있겠다라고 지금 점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렇게 되면 방탄소년단과 방탄소년단의 세계 대결이 되겠어요. 그러네요. 다음 주에 더 기대됩니다. 그러니까요. 다음 주에 과연 8주 1위를 할지 퍼미션 투 댄스, 퍼 투 댄스가 어떻게 오를지 요거를 조금 정리해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좀 빌보드의 역사를 알려드리려고요. 빌보드가 언제 처음 시작됐는지 아세요? 빌보드 핫 100가? 맞춰보세요. 그때 거의 1800년대라고. 1800인데? 그렇게 오래? 아니다. 1940년대. 어, 그거는 너무 빨랐어요. 이게 1958년도에 시작했어요. 개띠해. 너무 투머치 인포메이션이다. 58개띠 너무 유명하잖아. 정확히는 58년 8월 24일 개설됐는데 이 빌보드 핫 100가 개설되기 전에는요. 어떤 게 있었냐면 전미의 주크박스에서 제일 많이 플레이된 곡 차트, 주크박스 아시죠? 그 카페 같은 데, 식당 같은 데 가면 있고 있는 거. 그거 전 본 적이 있어요. 그걸 그냥 전시를 해놓은 건지 실제로 작동도 할 수도 있는 것 같던데? 어, 근데 있더라고요. 이렇게 넘어가서 왜 선택했어요? 그거 가끔 있더라. 그러니까 어딘가에 있어요. 그래서 실제로 해보지는 않았는데 어, 이게 옛날에 그거구나. 그러니까요. 그리고 왜 그게 펜이를 넣어서 했다잖아요. 아, 그래서 그걸 펜이 뭐라고 하는 게 있어. 내가 이렇게 너무 거탈기 식으로 알아갖고 정확하게 전해드릴 수가 없네. 그래서 이 핫 100 전에는 주크박스에서 제일 많이 플레이된 곡. 아니다. 쿼러를 하나 넣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다. 쿼러? 돈 많이 벌었겠다. 그렇죠. 그 다음에 전미의 라디오 DJ들이 가장 많이 플레이한 곡 차트. 그 다음에 전미의 음반 가게에서 가장 많이 팔린 곡 차트. 아, 빌보드 전에는? 네. 그 다음에 빌보드 탑 100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Honor Laws of Heat 이렇게 돼 있었대요. 그래서 Honor Laws of Heat 이거는요. 45년 3월 24일에 시작을 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뭐 주크박스에서 많이 플레이된 곡, 라디오 DJ가 많이 들은 곡, 레코드 가게에서 많이 팔린 거 이걸 합산을 해서 만든 거였대요. 아, 지금도 그래서 그렇게 하는구나. 그래서 이게 빌보드 핫 100의 전신이 된 거예요. 1위에서 10위, 그리고 30위까지만 발표를 했었대요. 음, 지금 보니까 100위까지 하는 거죠? 그렇죠. 이 빌보드 탑 100가 핫 100 전에 이 Honor Laws of Heat 다음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. 그래서 이게 1955년 11월 둘째 주에 시작이 됐다가 빌보드 핫 100 차트로 58년에 정확하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. 그러면 이 빌보드 핫 100 역사상 처음 1위를 한 사람이 궁금하지 않아요? 그러네. 그렇죠. 역사상 그렇게 명예로운 거잖아요. 그렇죠. 최초로 1위를 달성한 노래는요. 그 당시 인기 팀 아이돌로 불렸대요. 니키 릴슨. 어, 모르겠다. 음, 저도 모르겠어요. 근데 이 니키 릴슨이 마큼롤 명예의 전당 헌액자이기도 해요. 이 마큼롤 명예의 전당 이야기도 되게 재밌는데 이거는 좀 나중에 해드릴게요. 이 니키 릴슨이 뉴저지 출신이에요. 티넥. 음, 진짜? 네. 여기네. 근데 경배행기 사고로 45세 이후에 전했어요. 아, 아. 그래서 이때 빌보드 핫 100에서 2주 연속 Poor Little Fool 이라는 노래로 2주 연속 1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뭐, 리키 마틴, 리키 마틴 뭐 이런 사람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? 없죠. 죄송합니다. 어제 들어본 것 같긴 해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빌보드 핫 100의 역사를 조금 알려드렸어요. 아, 아. 예. 아까